세인트 냠냠 테스트 할게요. 세인트. 냠냠 좋아해요. 주세요. 식탕 굉장히 많습니다. 만져볼게요. 얼굴. 전신 터치. 먹고 있을 때 터치 가능하고. 먹을 거. 잠시만요. 먹고 있는 거 뺏어볼게요. 뺐습니다. 안 뺏기려고 노력하는데 공격적인 모습은 없어요. 다시 주세요. 물었을 때 바로 뺏어볼게요. 괜찮아요. 다시 주시고. 입 근처에 손 가볼게요. 먹고 있는 거. 여전히 꼬리 치고 있죠. 괜찮습니다.